할렐루야 12월 8일 수요일 목성말씀 시간입니다. 내가 너의 비를 그 시위에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길을 가는데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해방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 질서를 바로잡는 말씀입니다. 즉 삶의 질서를 바로잡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생각이 다 다르고 사상이 다를 것입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신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 하나님의 뜻을 깨우칠 때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개 숙일 수 있는 것입니다. 도인이 도를 깨달았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부모의 도를 깨달았을 때 못난 자식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끝까지 참아주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해냈습니다. 결국 가난한 땅에 들어갔습니다. 모세 시대 때 가지 못했지만 예수아 시대 때 들어갔습니다. 잘되고 싶다. 축복받고 싶다. 나 정말 잘되고 싶다. 나 축복받고 싶다. 한마디로 잘 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을 잘밀어야 축복받고 잘되지 이거 빼고 이런 거 말고 이거 말고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열심히 하면 되지 열심히 살면 되지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됩니까? 어떤 마음으로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못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남들이 싫어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정을 받게 되고 그것이 그것이 결국 큰 정성이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 남들이 끓이는 것 그런데 분명히 해야 돼 그것을 해야 합니다. 화나는데 속상한데 싫은데 하기 싫지 몸이 피곤하면 쉬고 싶지요. 그러나 해야 합니다. 일을 해야 합니다. 하기 싫을 때 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공부하기 싫어합니다. 직장인들은 출근하기 싫습니다. 힘듭니다. 공부하기 싫을 때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너무 피곤하다 오늘은 정말 쉬고 싶다 푹 쉬어버리면 안됩니다. 조금 쉬고 반드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피로가 풀어지고 힘이 솟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쉬어버리면 근육이 풀어져 버립니다. 아 몸이 왜 이렇지 너무 많이 쉬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쉬어버리면 근육이 없어져 버립니다. 근육이 풀어질 만큼 쉬어서는 아니됩니다. 휴식을 취할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 민족들이 할 수 없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규례와 율법을 지키면 즉 내가 너희들에게 때에 따라 주는 말씀을 믿고 따르면 너희들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큰 축복을 받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이겨야 합니다. 족속을 이겨야 합니다. 오랑케를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다섯 명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한데 다섯 명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명이 똘똘 뭉칠 때 몇 명을 백 명을 이길 수 있다 였습니다. 백 명을 쫓아보니 백 명이 똘똘 뭉쳤습니다. 수리적으로는 이천 명입니다. 다섯 명이 백 명을 물리쳤다면 백 명은 이천 명을 물리치는 것이 수리적인 답입니다. 그러나 삶은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계산을 하는 사람들 수학적으로 계산을 따지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삑사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백 명이 하나가 되면 만이라 이었습니다. 만 만 명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힘을 합치는 것은 엄청난 힘을 발산하는 것입니다. 다섯 명이 뭉쳤는데 어떻게 백을 물리칠 수 있을까 그리고 백 명이 뭉쳤는데 어떻게 만 명을 물리칠 수 있을까 손가락 하나의 힘이 얼마 되겠습니까 손가락 하나의 힘이 손가락 하나하나로 들 수 있는 물건이 만약에 1키로다 나는 1키로를 들 수 있다 손가락 하나 다섯 개면 어때요 5키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5키로가 아닙니다 아마 이 다섯 손가락으로 20키로는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열 손가락이면 그러면 40키로를 들 수 있네 아니요 열 손가락으로 100키로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들 수 있을까 하나 될 때 형제의 모순은 사라지고 장점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호랑이가 성장한다고 할까요 새끼일 때와 성장했을 때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장해버리는 것입니다 뭉친다는 것은 성장해버린 것입니다 나 한 명일 때는 힘이 작았는데 뭉쳐버리면 그 힘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힘을 발산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 한 명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 한 명이 다섯 명 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섯 명 그 속에 나 한 명이 백 명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가난 정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이루고 싶다 한다면 반드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모세를 중심에서 있을 백성들이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 되지 못했을 땐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광려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정신 가지고서는 그 정신 머리 가지고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가난 땅에 가면 또 싸웁니다 누가 하고 가난 족속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서로 서로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일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신하는 자는 다 흙으로 돌아가게 하고 때를 보셨습니다 그 시후에 비를 내려주시려고 하늘의 뜻이라는 문을 시후에 맞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길을 제시했는데 그 길을 가지 않으면 한동안에 방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깨닫게 됩니다 정신이 버쩍 들죠 아 이 길이었구나 근데 알고 보면 이미 예전에 알고 있었어 예전에 받았어 예전에 기약이 여기다가 버려버렸습니다 아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바로 진리였구나 하나님을 숨기는 길이구나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구나 이 마음이 중요하구나 그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를 놓치게 되면 또 엄청난 시간이 가야 합니다 살아생전에 그 기회가 오지 않으면 어떡하려 이번 주 말씀 내가 너의 비를 그 시후에 추리라 하였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권신 걱정이 있으시그들랑 더 마음을 굳건히 하시고 그리고 하지 못하는 일 할 수 없는 일 그런 마음 믿음 그리고 몸을 그렇게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다섯 명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고 백 명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절대 하나 되는 마음으로 내 생각이 내 신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딱 중심에서 나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독하를 출발하면 날씨가 찹습니다 코로나가 찬거리고 있습니다 감기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코로나도 이기고 싶습니다 오늘도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올 한해 하나님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 회개해야 될 것 마음을 먹어야 될 것 다 이룰 수 있도록 귀한 마무리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